춘원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입니다. 이 형식이 영어를 가르치던 김선영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무렵 스승의 딸 영체가 나타납니다. 형식은 기생이 된 영체와 선영 사이에서 갈등하지요. 영체는 배학감에게 순결을 잃고 유서를 남긴 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형식은 영체를 찾기 위해 헤매이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한편 병욱의 권고로 자살을 단념한 영체는 동경 유학길에 오르고 선영과 약혼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형식이 기차 안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 형식은 오후 2시 4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리쪼이는 6월 며태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 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오늘 오후 3시까지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런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가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 간에 하는 모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 형식 이 옷이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여.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 무슨 차별이 있지는 않을까?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 그것은 그러려니와 교수하는 방법은 어떻게나 할는지 어제 김 장로에게 그 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만은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기 마주 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렸다. 혹 저편 희사시가미가 내 이마에 스칠 때도 있으렸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얼굴이 붉어지며 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하게?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겠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만은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내어 불어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물을 시험할 수 있으미라. 형식은 앞불사.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줘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 미스터리 어디로 가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쾌활하기로 동류관의 유명한 신우선이가 대패밥 모자를 갖춰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깨뜨려 보지나 아니한가 하여 두 뺨이 한 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오래 막혀 꾸려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오래 막혀 꾸려는 무슨 막혀 꾸려야 일전 허교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형식은 얼만큼 마음에 수치한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리며 아직 그런 말에 익숙지를 못해서 하고 말 끝을 못 맺는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급지 않거든 점심이나 하세그려. 점심은 먹었는걸. 그러면 맥주나 한 잔 하지. 내가 술을 먹는가. 그만 두게. 사나이가 맥주 한 잔도 못 먹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자 잔말 말고 가세. 하고 손을 끌고 안동 파출소 앞 천국 요리집으로 들어간다. 아닐세. 다른 날 같으면 사양도 아니하겠네 마는. 하고 다른 날이란 말이 이상하게 아니 들렸는가 하여 가슴이 뛰면서 오늘은 좀 일이 있어. 일? 무슨 일? 무슨 술 못 먹을 일이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한 경우에 다만 급히 좀 볼 일이 있어. 하면 그만이려니와 워낙 정직하고 나약한 형식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못하여 한참 주저주저 하다가 3시부터 개인교수가 있어. 영어? 응. 어떤 사람인데 개인교수를 봐도?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깨뚫어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본다. 형식은 눈이 부신듯이 고개를 숙인다. 응. 어떤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나. 응? 형식은 민망하여 손으로 목을 쓸어만지고 하염없이 웃으며 여자야. 요. 오메데토. 이이나지키가 있나보네 그려. 음. 나루오또. 그러고도 내게는 아무 말도 없단 말이야. 에이. 여보게. 하고 손을 후려친다. 형식은 하도 심란하여 구두로 땅을 파면서. 아니야. 저. 자네는 모르겠네. 김장로라고 있느니. 옳지. 김장로의 딸일세 그려? 응. 저 옳지. 작년이지. 정신여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명년 미국 간다는 그 처녀로구만. 메리 굿. 자네 어떻게 하는가? 고건 모르겠나? 이 아식구모 신문기자가 그런데 언제 엔기지멘트를 하였는가? 아니요. 준비를 한다고. 날들어 매일 한 시간씩 와달라기에 오늘 처음 가는 길일세. 아따. 나를 속이면 어쩔 터인가? 액. 히히. 그가 유명한 미인이라대. 자네 힘에 웬걸 되겠냐만은 잘 얼러보게. 그러면 또 보세. 하고 대팻밥 벙거지를 벗어 활활 부채를 하며 교동 골목으로 내려간다. 형식은 이때껏 그의 너무 방탕함을 허물하더니 오늘은 도리어 그 파탈하고 쾌활함이 부러운 듯하다. 미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지 아니하거니와 이이나지께 엔기지멘트라는 말이 이상하게 기쁘게 들린다. 그러나 자네 힘에 웬걸 되겠는가 하였다. 과연 형식은 아무 힘도 없다. 황금시대에 황금의 힘도 없고 지식시대에 남이 우러러볼 만한 지식의 힘도 없고 예수 믿는지가 오래나 워낙 교회의 뜻이 없으며 교회 내 신용조차 그리 크지 못하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덕행도 없는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의 집에 자주 다니며 알른알른 하는 덕에 집사도 되고 사찰도 되어 교회 내에서 죄인체하는 꼴을 볼 때마다 형식은 구역이 나게 생각하였다. 실로 형식에게는 시체 하이칼라 처자의 애정을 끌만한 아무 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은 자연이 낙심스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다. 이럴 즈음에 김광연이라 문패에 붙은 집 대문에 다다랐다. 비록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 연마는 그도 개명하면 땅도 사고 수십인 하인도 부리는 것이라. 김 장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 셋째에 꼽히는 사람이라 집도 꽤 크고 주랭랑조차 십여간에 늘어있다. 형식은 지위와 재산의 압박을 받은 듯한 일변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이리 오너라 하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무리 하여도 뚝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 와서 부르는 소리와 같이 어리고 떨리는 맛이 있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는 어멈의 말을 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중문을 지나 안 대청에 오르다. 전 같으면 애객이 중문 안에 들어설 리가 없건만은 그만하여도 옛날 습관을 많이 고친 것이라. 대청에는 반양식으로 유리문도 하여 달고 가운데는 문이 있는 책상 못 엎은 테이블과 네 다섯 개 홍모전 교의가 있고 북편벽에 길이나 대는 책상에 신구 서적이 쌓였다. 김 장로가 웃으면서 텐마루에 나와 형식이가 구둣근 끄르기를 기다려 손을 잡아 인도한다. 형식은 다시 온공하게 국국예를 드린 후에 권하는 대로 교의에 앉았다. 김 장로는 이제 45,6세대는 깨끗한 중노라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서 십여 년 전으로부터 예수교회에 들어가 작년에 장로가 되었다. 김 장로가 형식에게 부채를 권하며 매우 덕구려 자 부채를 붙이시오. 네 금년두고 처음인가 봅니다 하고 부채를 들어 두어 번 붙이고 책상 위에 놓았다. 장로가 책상 위에 놓인 초인종을 두어 번 울리니 걷는 방으로서 네 하고 열 너덧살 된 예쁜 계집아이가 소반에 유리대적과 은으로 만든 서양 숟가락을 놓아 대어다가 형식의 앞에 놓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복숭아 화채에 한 줌이나 될 얼음을 띄웠다. 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모양이라. 자 더운데 이것이나 마시오 하고 장로가 친히 숟가락을 들어 형식을 준다. 형식은 사양할 필요도 없다 하여 연에 십여 술을 마셨다. 마음 같아서는 두 손으로 치워들고 쭉 들이켜고 싶건만은 혹 남보기에 체면 없어 보일까 저하여 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술을 놓았다. 그만하여도 얼만큼 속이 뚫리고 땀이 걷고 정신이 쇠락하여 진다. 장로는 일전에도 말씀하였거니와 내 딸을 위하여 좀 수고를 하셔야 하겠소. 분주하신 줄도 알지만은 달리 청할 사람이 없어 그려 영어를 아는 사람이야 많겠지요만은 그렇게 어 말하자면 노형 같은 이가 드무시니까 하고 잠시 말을 끊고 너는 신용할 놈이지 하는 듯이 형식을 본다. 형식은 남이 젊은 딸을 제게 맡기도록 제 인격을 신용하여 주는 것이 한껏 기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아까 입에 손을 대고 냄새나는 것을 시험하던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라온다. 그러나 기실 장로는 여러 사람의 말도 듣고 친히 보기도 하여 형식의 인격을 자주 신용함으로 이번 계약을 맺은 것이라. 여간 잘 알아보지 아니하고야 미국까지 보내려는 귀한 딸을 젊은 교사에게 다만 매일 한 시간씩이라도 맡길 리가 없는 것이라. 장로는 다시 말을 이어 하니까 노형께서 맡아서 1년 동안에 무엇을 좀 알도록 가르쳐 주시오.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것이 민망하올시다. 천만에 영어뿐 아니라 노형의 학식은 내가 다 들어 아는 바요. 하고 다시 초인종을 울리니 아까 나왔던 계집아이가 나온다. 예 이거 들여가고 마님께 아시 데리고 이리 나옵시라고 여쭈어라. 네 하고 소맛을 들고 들어가더니 저편 방에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장차 일생에 처음 당하는 무슨 큰일을 기다리는 듯이 속이 잡아 덜렁덜렁하여 가슴이 뛰고 뒷밤이 후끈후끈한다. 형식은 장로의 눈에 안이 띄우리만큼 가만가만히 옷깃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눈과 얼굴에 아무쪼록 점지 아니한 위험을 보이려 한다. 이윽고 건넌방 발이 들리며 나이 사십이 될락말락한 부인이 연옥생 모시적삼 모시치마에 그와 같이 차린 여학생을 뒤세우고 테이블 곁으로 온다. 형식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읍하였다. 부인과 여학생도 읍하고 장로에 가리키는 교회에 걸터앉는다. 형식도 앉았다. 장로가 형식을 가리키며 이 어른이 내가 매양 말하던 이 형식시요. 젊으시지만은 학식이 도저하고 또 문필도 유명한 어른이요. 이번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쳐줍소사 하고 내가 청하였더니 분주하심도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허락을 하여 주셨소. 이제부터 매일 오실 터이니까 내가 출입하고 없더라도 부인께서 잘 접대를 하셔야 하겠소. 하고 다시 형식을 향하여 이가 내 아내요 저 애가 내 딸이요 이름은 선영인데 작년에 정신학교라고 졸업은 하였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요. 형식은 누구를 향하는지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부인과 선영이도 답례를 한다. 부인은 형식을 보며 제 자식을 위하여 수고를 하신다니 감사하올시다. 젊으신 네가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참 은혜 많이 받으셨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오시다 하고 형식은 잠깐 고개를 들어 부인을 보는 듯 선영을 보았다. 선영은 한 걸음쯤 그 모친의 뒤에 피하여 한편 귀와 몸의 반편이 그 모친에게 가려웠다. 고개를 숙였으며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난대로 내어버린 검은 눈썹이 하얗게 널찍한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기름도 아니 바른 까만 머리는 언제 비섰는가 흐트러진 두어 오리가 불그레 복숭아 꽃같이 두 뺨을 가려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느적 하느적 꼭 담은 입술을 때리고 귓 좁은 가는 모시족삼으로 혈색 좋은 고운 살이 몽롱하게 비추이며 무릎 위에 걸어놓은 두 손은 오그로 깎은 듯 불빛에 대면 투명할 듯하다. 그 부인은 원래 평양 평기 부용이라는 인물 좋고 글 잘하고 가무에 빼어나 평양 춘향이라는 별명 듣던 사람이려니 20여 년 전 김 장로의 부친이 평양에 감사로 있을 때 당시 20여 새 풍류 남아이던 책방 도령 이 도령이라 김 도령의 눈에 들어 10여 년 전 김 장로의 소실로 있다가 본부인이 별세하자 정실로 승차하였다. 양반의 가문의 기생정실이 망령이 연이와 김 장로가 예수를 믿은 후로 첩둠을 후회하나 자녀까지 낳고 10여 년 동거하던 자를 버림도 도리어 그르다 하여 매우 양심에 괴롭게 지내다가 행인지 불행인지 정실이 별세함으로 재치하라는 일가와 부모의 권유함도 물리치고 단연히 이 부인을 정실로 삼았음이라. 부인은 40이 넘어서 눈꼬리에 가는 주름이 약간 보이건만은 옛날 장부의 간장을 녹이던 아랫닦고 얌전한 모양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선영의 눈썹과 입 얼레는 그 모친과 추호불찬이 이 눈썹과 입만 가지고도 좋기 미인 노릇을 할 수가 있으리라. 형식은 선영을 자기의 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형식이가 남의 처녀를 대할 때마다 생각하는 버릇이니 형식은 처녀를 대할 때 누이라고밖에 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은 가슴 속에 이상한 불길이 일어남이니 이는 청년 남녀가 가까이 접할 때 마치 음전과 양전이 가까워지기가 무섭게 서로 감흥하여 불꽃을 일리는 것과 같이 면치 못할 일이며 하늘이 만물을 내실 때 정한 일이라. 다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덕과 수양의 힘으로 제아할 뿐이니라. 형식이 말없이 앉았는 양을 보고 장로가 선영 덜어. 얘 지금 곧 공부를 시작하지. 아차 순회는 어디 갔느냐. 그 애도 같이 배워라. 나도 틈나는 대로 배울란다. 네 하고 선영이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가더니 책과 연필을 가지고 나온다. 그 뒤로 선영과 동년배 되는 처녀가 그 역시 책과 연필을 들고 나와 공손하게 읍한다. 장로가 이 애가 순회인데 내 딸의 친구여. 부모도 없고 집도 없는 불쌍한 아이요. 하는 말을 듣고 형식은 자기와 자기의 누이의 신세를 생각하고 다시금 순회의 얼굴을 보았다. 의복머리를 선영과 꽃같이 하였으나 두 사람의 정의를 가해 알려니와 다만 속이지 못할 것은 어려서부터 세상 품파에 부대낀 빛이 얼굴에 박혔습니다. 그 빛은 형식이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볼 때에 있는 것이요. 불쌍한 자기 누이를 볼 때에 있는 것이라. 형식은 순회를 보며 지금껏 가슴에 설렁거리던 것이 다 쓰러지고 새롭게 무거운 듯한 감정이 생겨 부지불가게 동정의 한숨이 나오며 또 한 번 순회를 보았다. 순회도 형식을 본다. 장로와 부인은 저편 방으로 들어가고 형식과 두 처녀가 마주 앉았다. 형식은 힘써 침착하게 이전에 영어를 배우셨습니까? 하고 이에 처음 두 처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두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이 없다. 형식도 어이없이 앉았다가 다시 이전에 좀 배우셨는가요? 그제야 선영이가 고개를 들어 그 추수같이 맑은 눈으로 형식을 보며 아주 처음이올시다. 이 순회는 좀 알지만은 아니올시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A, B, C, D도? 그것은 물론 아실 터이지요만은 여자의 마음이라 모른다가는 참 부끄러운 것이라 선영은 가지나 붉은 뺨이 더 붉어지며 이전에는 애웠더니 다 잊었습니다. 그러면 A, B, C, D부터 시작하릴까요? 네! 하고 둘이 함께 대답한다. 그러면 그 공책과 연필을 주십시오. 제가 A, B, C, D를 다 써드릴 것이니. 선영이가 두 손으로 공책에다 연필을 맞춰 형식을 준다. 형식은 공책을 펴놓고 연필 끝을 조사한 뒤에 똑똑하게 A, B, C, D를 쓰고 그 밑에다가 언문으로 A, B, C 하고 발음을 달아 두 손으로 선영에게 주고 다시 순회의 공책을 당겨 그대로 하였다. 그러면 오늘은 글자만 읽기로 하고 내일부터 글을 배우시지요. 자, 한번 읽읍시다. A. 그래도 두 학생은 가만히 있다. 저 읽는 대로 따라 읽으시오. 자, A. 크게 읽으셔요. A. 형식은 기가 막혀 우두거니 앉았다. 선영은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꼭 물고 순회도 웃음을 참으면서 선영의 낯을 쳐다본다. 형식은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당장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때 장로가 나오면서 읽으려무나 못생긴 것.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읽지 않고 그제야 웃음을 그치고 책을 본다. 형식은 할 일 없이 또 한 번 A. A. B. B. C. C. 이 모양으로 YZ까지 3, 4차를 같이 읽은 후에 내일까지 음과 글씨를 다 외우기로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학과를 패하였다. 형식은 김장로 집에서 나와서 바로 교동자기 객주로 돌아왔다. 마치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1년 넘어 다니던 습관으로 집에 왔다. 말하자면 형식이가 온 것이 아니여 형식이의 발이 형식을 끌고 온 모양이라. 주인 노파가 저녁상을 차리다가 치마로 손을 씻으면서 이 선생 웬일이시오? 하고 이상하게 웃는다. 형식은 눈이 동그라여지며 왜요? 아니 그처럼 놀라실 것은 없지만은 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고 우뚝 서서 노파를 본다. 노파는 그 시침이 뜨고 놀라는 양이 우스워서 혼자 깔깔 웃더니 아까 석점쯤 해서 어떤 어여쁜 아가씨가 선생을 찾아오셨는데 머리는 여학생 모양으로 하였으나 아무리 보아도 기생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친구를 사귀는지 어떤 아가씨? 기생? 하고 형식은 고개를 기웃기웃하며 구두꾼을 끄르고 마루에 올라서면서 서울 안에 있는 나를 찾아올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아마 잘못 알고 왔던 게로구려 에그 아주 모르는 체하지 평양서 오신 이형식 씨라고 똑똑히 그러던데 형식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더니 암만 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 무슨 말은 없어요? 이따가 저녁에 또 온다고 하고 매우 섭섭해서 값대다. 그래 나를 안 오라고 그래요? 에그 모르는 일을 왜 찾을꼬? 자 들어가셔서 저녁이나 잡수시고 기다리십시오. 밥맛이 다르시겠습니다. 형식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한다. 과연 형식을 찾을 여자가 있을 리가 없다. 장차 김선영이나 윤순애가 형식을 찾아오게 될지는 모르거니와 지금 어느 여자가 형식을 찾으리요. 하물며 기생인 듯한 여자가 형식은 밥상을 앞에 놓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 없어 좀 지나면 온다 하였으니 그때가 되면 알리라 하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신문을 볼 즈음에 대문 밖에 찾는 사람이 있다. 노파가 이것 보시오 하고 눈을 꿈쩍하고 나간다. 이선생 들어오셨어요 하는 말소리가 들리더니 노파의 뒤를 따라 어떤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아까 노파의 말과 같이 모시 치마 저고리에 머리도 여학생 모양으로 쭉 졌다. 형식도 말이었고 여자도 말이었고 노파도 어인 영문을 모르고 오뚜커니 섰다. 여자가 잠깐 형식을 보더니 노파더러 이선생께서 계셔요? 저 어른이 이선생이시에다. 하고 노파도 매우 수상해한다. 네 내가 이 형식이요. 누구시오일까? 여자는 깜짝 놀라는 듯이 몸을 홈짓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푹 속인다. 해가 벌써 넘어가고 집지 광명 등이 반짝반짝 눈을 뜬다. 형식은 무슨 까닭이 있음을 알고 얼른 일어나 램프에 불을 켜고 마루에 담요를 내어 깐 뒤에 아무려나 이리 올라오십시오. 아까도 오셨더라는데 마침 집에 없어서 실례하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같은 계집이 찾아와 선생님의 명예에 상관이나 아니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우선 올라오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여자는 은근하게 이해하고 올라온다. 데리고 온 계집아이도 올라앉는다. 형식도 앉았다. 노파는 건넌방에서 불도 안 익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 광경을 본다. 형식은 불빛에 파래 보이는 여자의 얼굴을 이윽고 보더니 무슨 생각나는 일이 있는지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감는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글쎄올시다. 얼굴이 혹 배운 듯도 합니다마는. 박응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박응진? 하고 형식은 눈이 동그랗고 말이 막힌다. 여자도 그만 책상 위에 쓰러져 운다. 형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형식은 비참한 목소리로 아 영채씨로 그려 영채씨로 그려 고맙소이다. 나같이 은혜 모르는 놈을 찾아주시니 고맙소이다. 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고 여자의 흑흑 느끼는 소리뿐이로다. 따라온 계집아이도 주인의 손에 메어 달려 운다. 벌써 12여전 1이로다.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남으로 시별이 되는 동네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40여 년을 학자로 지내어 인근읍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일가가 수십여 호되고 양반이여 재산가로 고래로 안주읍의 유세력자로니 신미년 난역적의 혐의로 일문이 혹독한 참사를 당하고 어찌어찌하여 이 박진사의 짐만 살아남았다 하더니 거금 15,6년 전에 청국 지방으로 유람을 갔다가 상에서 출판된 신서적을 수십종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에 서양의 사정과 일본의 형편을 짐작하고 조선도 이대로 가지 못할 줄을 알고 새로운 문명운동을 시작하려 하였다. 우선 자기 사랑에 젊은 사람을 모아들이고 상에서 사온 책을 읽히며 틈틈이 새로운 사상을 강설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람의 귀에는 철도나 윤선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아니하여 박진사를 가리켜 미친 사람이라 하고 사랑에 모였던 선배들도 하나씩 하나씩 헤어지고 말았다. 이에 박진사는 공부하려도 학자 없어 못하는 불쌍한 아이들 하나 둘 데려다가 공부시키기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 3,4년 후에는 그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 2,30명이나 되게 되었고 그동안 이 30명의 의식과 지필묵은 온통 자담하였다. 그러할 즈음에 평안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각처에 학교가 울흉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박진사는 즉시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고 아들 둘도 그렇게 시켰다. 머리 깎고 검은 옷 입은 것이 그때 치고는 대대적 대용단이라. 이는 4천여 년 내려오던 굳은 습관을 다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새것을 취하여 나아간다는 표라. 이내 집 곁에 학교를 짓고 서울에 가서 교사를 연빙하여 학교 소용 제구를 구하여 왔다. 일변 동네 사람을 권유하며 일변 아이들과 청년들을 달래어 학교에 와 배우도록 하였다. 1년이 지남에 2,30명 학생이 모이고 교사도 두 사람을 더 연빙하였다. 학생은 30이하 7,8세 이상이었다. 이렇게 학교 경비를 전담하는 애에도 여전히 10여 명 청년을 길렀다. 이 형식도 그 10여 명 중에 하나이라. 그때 형식은 부모를 여의고 의지가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박진사가 공부시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던 것이다. 마침 형식은 사람도 영리하고 마음이 곱고 재주가 있고 또 형식의 부친은 이전 박진사와 동년 지우임으로 특별히 박진사의 사랑을 받았다. 그때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다 형식보다 사옷에 의로돼 학력은 형식에게 밀리고 더구나 산술과 이론은 형식에게 배우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여러 동창들은 형식이가 장차 박 선생의 사위가 되리라 하여 농담삼아 시기삼아 조롱하였다. 대개 우리 소견의 박 선생이라 하면 전국에 제일 가는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딸 영체의 나이 10살이니 지금 꼭 19살일 것이라. 박진사는 남이 웃는 것도 생기지 아니하고 영체를 학교에 보내며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학, 연려전 같은 것을 가르치고 12살 되던 여름에는 시전도 가르쳤다. 박진사의 우인이 점잖고 인자하고 근엄하고도 쾌활하여 어린 사람들도 무서운 선생으로 아는 동시에 정다운 친구로 알았었다. 그는 세상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그의 성격을 감사하기는 커녕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이러한 지 6, 7년에 원래 그리 많지 않았던 재산도 다 없어지고 조석까지 마료하게 되니 학교를 경영할 방책이 안무하다. 이에 진사는 읍내 모모 재산가를 몸소 방문도 하고 사람도 보내어 자기 경영하는 학교를 맡아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는 오직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온 재산과 온 성력을 다 들인 학교를 남에게 내어 맡기려 하건만은 어느 누가 내가 맡으마 하고 나서는 이는 없고 도리어 제가 먹을 것이 없어 저런다 하고 비웃었다. 60이 다 된 박진사는 거의 백발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음에 사랑에 모여있던 학생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고 제일 나만은 흥모와 제일 나어린 이 형식만 남았다. 형식은 그때 16살이었다. 그의 가을에 거기서 시별이 되는 어느 부잣집의 강도가 들어 주인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현금 500여 원을 늑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강도는 박진사 집 사랑에 있는 홍모라. 자기의 은인인 박진사의 공고함을 보다 못하여 처음에는 접우염이나 하고 돈을 떼어 올 차로 갔더니 하도 주인이 무례하고 또 헌병대에 고소하겠노라 하기로 죽이고 왔노라 하고 돈 500원을 내어 놓는다. 박진사는 깜짝 놀라며 이 사람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늘이 먹고 입을 것을 주나니 아 왜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하고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즉시 사죄를 하고 오라 하였더니 중도에서 포박을 당하고 강도 살인 교사급 공범 혐의로 박진사와 산부자는 그날 아침으로 포박을 당하였다. 박진사의 집에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영체와 형식뿐. 영체의 모친은 영체를 낳고 두 달이 못되어 별세하였었다. 그 후에 박진사의 사랑에 있던 학생도 몇 사람 붙들리고 형식도 증거인으로 불려갔었으나 이틀 만에 놓였다. 두어 달 후에 홍모와 박진사는 징역 종신, 박진사의 아들 형제는 징역 15년, 기타는 혹 7년 혹 5년의 징역의 선고를 받고 평양 감옥에 들어갔다. 이내 할 일 없이 두 며느리는 각각 친정으로 가고 영체는 애가로 가고 형식은 다시 의지를 잃고 적막한 천지에 부평같이 표류하였다. 그 후 형식은 두어 번 평양 감옥으로 편지를 하였으나 편지도 아니 돌아오고 해답도 없었다. 작년 하기에 안주를 갔더니 박진사의 집에는 남모를 사람들이 장기를 두며 웃더라. 이제 7년 만에 서로 만난 것이라. 형식은 번개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거두고 그 앞에 엎어져 우는 영체를 보았다. 그때 10년 전에 싱긋싱긋 웃으면서 어깨에도 메어 달리고 손도 잡아 끌며 오빠오빠 하던 계집아이가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 그동안 7, 8년에 어떻게 풍상을 겪었나. 형식은 남자로 돼 지난 7, 8년을 고생과 눈물로 지냈거든. 하물며 연약한 어린 여자로 오죽 아프고 쓰렸으랴. 형식은 그동안 지낸 일을 알고 싶어 우는 영체의 어깨를 흔들며 울지 마르시오. 자, 말씀이나 들읍시다. 네, 일어 앉으세요. 울지 말라 하는 영식이도 아니 울 수 없거든. 영체에 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자, 일어나시오. 네, 자연이 눈물이 납니다. 그려. 선생님을 배우니 돌아가신 부친님과 오라버님들을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울며 쓰러진다. 돌아가신 박진사 산부자는 마침내 죽었는가. 집을 없이 하고 재산을 없이 하고 마침내 몸을 없이 하였는가. 불쌍한 달을 구원하여 주던 복 있는 집 딸이 복 있던지 사, 오 년이 못하여 또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 일을 어찌 믿으랴. 젊은 사람의 생명도 믿을 수 없거든. 하물며 물거품 같은 돈과 지우랴. 박진사가 죽었다 하면 옥중에서 죽었을지니. 같은 옥중에 있으면서 아들들이나 만나 보았는가. 누가 임종에 물 한술 떠 넣었으며 누가 눈이나 감겼으리요. 이렇게 죽은 몸이 섬 것적에 묶여 까마귀밥이 되던 말가. 그가 죽음에 슬퍼할 리 니녀. 막막하게 북망으로 돌아갈 때 누가 눈물을 흘렸으리요. 그가 위하여 눈물 흘리던 세상은 다시 그를 생각함이었고 도리어 그의 혈육을 핍박하고 기롱하도다. 하늘에 뜻이 있다 하면 무정함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뜻이 없다 하면 인생을 못 믿으리로다. 돌아가시다니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옥에 가신지 이태만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신지 보름 만에 오라버니 두 분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한 말은 알 수 없으나 옥에서는 병에 죽었다 하고 어떤 간수의 말에는 처음에 아버님께서 굶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맏오라버니께서 또 굶어 돌아가시고 맏오라버니 돌아가신 날 작은 오라버니도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고 합대다. 하고 말끝에 울음이 북받쳐 나온다. 형식도 불씨 부지간에 소리를 내어 운다. 주인 노파는 처음에는 이 형식을 후리려고 나오는 추한 계집애로만 여겼더니 차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래 양가 여자인 듯하고 또 신세가 가해 없은지라 자기 방에 혼자 울다가 거리에 나아가 빙수와 배를 사가지고 돌아와 영체를 흔든다. 여보 일어나 빙수나 한 잔 자시어 좀 속이 시원하여 질 테니 이제 울으시면 어쩌요 다 팔자로 알고 참아야지 나도 젊어서 과부되고 다 자란 자식 죽고 그러고도 이렇게 사오 부모 없는 것이 남편 없는 것에 비기면 우스운 일입디다. 이제 청춘의 전정이 구만리 같은데 왜 걱정을 하겠소 자 어서 울음 그치고 빙수나 자시어 배도 자시고 하며 분지 부엌에 가서 녹슨 식칼을 가져다가 배를 깎으면서 여봅시여 선생님께서 좀 위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우울시니 가슴이 터져 오는 것을 아니 울면 어찌하오 이가 내 사오년간 양육받은 은인의 따님이오 그려 그런데 그 은인은 애매한 죄로 옥에서 죽고 그의 아들 형제는 아버지를 쫓아 죽고 천지간의 은인의 혈육이라고는 이분 내 하나뿐이오 그려 7, 8년 동안이나 생사를 모르다가 이렇게 만나니 왜 슬프지를 아니하겠소 슬프나 울면 어찌하나요 하고 배를 깎아 들고 영체를 한 팔로 안아 일으키면서 초년 고락은 낙의 본입니다 너무 서로 마시고 이 배나 하나 자시오 영체도 친절한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씻고 배를 받는다 형식은 다시 영체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보니 과연 그때의 모양이 있다 더욱 그 큼직한 눈이 박진사를 생각해 한다 영체도 형식의 얼굴을 본다 얼굴이 이전보다 좀 길어진 듯하고 코 아래 수염도 났으나 전체 모양은 전과 같다 하였다 마주보는 두 사람의 흉중에는 십여 년 전 일이 활동사진 모양으로 휙휙 생각이 난다 즐겁게 지내던 일 박진사가 포박되어 갈 적에 온 집안이 통곡하던 일 식구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지고 수십 대 내려오던 박진사 집이 아주 망하게 되던 일 뻔하던 날 형식이가 영체를 보고 이제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다 내게 오빠란 말도 다시는 못 듣겠다 할 적에 영체가 가지마오 나와 같이 갑시다 하고 가슴에 와 안기며 울던 생각이 어제런 듯 영역하게 얼른 얼른 보인다 형식은 영체에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려 하여 묻기를 시작한다 노파와 형식이 하도 간절히 권함으로 영체도 눈물을 거두고 일어앉아 빙수를 마시고 배를 먹는다 눈물에 붉게 된 눈과 두 뺨이 더 애처롭고 아랫답게 보인다 형식은 얼른 선영을 생각하였다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그 부모의 귀여워함은 피차의 다름이었건만은 현재 두 사람의 팔자는 왜 이다지도 다른고 하나는 부모 갖고 집 있고 재산 있어 편안하게 학교에도 다니고 명년에는 미국까지 간다 하는데 하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이 밤낮을 눈물로 보내는고 만일 선영으로 하여금 이 영체의 신세를 보게 하면 단정코 자기와는 딴 나라 사람으로 알렸다 즉 자기는 결단코 영체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이오 영체는 결단코 자기와 같이 되지 못할 사람으로 알렸다 또는 자기는 특별히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오 영체는 특별히 하늘의 양화와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알렸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시하고 천대하여 가난한 자는 등이 자기네와 마주서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고 길가에 굶었다는 거지들을 볼 때 소의 제 것으로 사는 자들이 개나 도야지와 같이 천대하고 기릉하여 침을 뱉고 발길로 차는 것이라 그러나 부자 조상 아니 둔 거지가 어디 있으며 거지 조상 아니 둔 부자가 어디 있으리요 저 부귀한 자를 봄에 자기네는 천지개벽 아래로 부귀하여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부귀할 듯하나 그네의 조상이 일찍 거지로 다른 부자의 대문에서 그 집계로 더불어 식는 밥을 다툰 적이 있었고 또 얼마 못하여 그네의 자손도 장차 그리될 날이 있을 것이라 칠팔년 전 박진사를 보고야 니라서 그의 딸이 칠팔년 후에 이러한 신세가 될 줄을 짐작하였으리야 다 같은 사람으로 부하면 얼마나 더 부하며 귀하다면 얼마나 더 귀하랴 조그마한 돌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이놈들 나는 너희보다 높은 사람이로다 함과 같으니 제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랴 또 지금 제가 올라선 돌은 어제 다른 사람이 올라섰던 돌이요 내일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설 돌이다 거지에게 식은 밥 한 수를 주문 휴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내 자손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는 뜻이 아니며 그와 반대로 지금 어떤 거지를 박대하고 기릉함은 후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내 자손에게 이렇게 하여 달라 함이 아닐까 모르내라 얼마 후에 영체가 어떻게 부귀한 몸이 되고 선영이가 어떻게 빈천한 몸이 되는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식은 입을 열어 서로 떠난 후에 지내던 말을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선생님께서 가신 뒤에 2, 3일이나 더 있다가 저는 애가로 갔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한다 애가에는 애 조모는 벌써 죽고 애숙은 그보다 먼저 죽고 애숙모와 내종령 두 사람과 내종령 자녀들만 있었다 이미 자기 모친이었고 또 가장 다정한 애 조 부모도 없으니 애가 애를 간들 누가 살뜰하게 하여 주리요 더구나 내 집이 잘 살고야 친척이 친척이라 내 집에 재산이 있고 세력이 있을 때에는 멀디 멀디한 친척까지도 다정한 듯이 찾아오고 2편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가더라도 큰 손님같이 대접하거니와 내 집이 가난하고 세력이 없어지면 오던 친척도 차차 발이 멀어지고 내가 저 편에 찾아가더라도 또 무엇을 달래러 왔나 하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라 애숙모님은 저를 기여하셔서 머리도 빗겨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건만은 그 맛 오라버니댁이 사나워서 걸핏하면 욕하고 때리고 합대다 그뿐이면 참기도 하려니와 그 어머니의 본을 받아 아이까지도 저를 업신여기고 무슨 맛나는 음식을 먹어도 저희들만 먹고 먹어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중에도 13살 된 새서방 제 애호촌 조카지요 가장 심해서 공연이 2년 전은 하였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내가 제 아주머니어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고 웃으며 매우 분하고 괘씸하여 보입대다 옷은 집에서 선업을 가지고 갔었으나 밤낮 물깃고 불때기가 다 더럽고 더러워도 빨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손으로 빨아서 풀도 아니 먹이고 다리지도 아니하고 입었습니다 제일 걱정은 옷 한 벌을 너무 오래 입으니까 이가 끓어서 가려워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남부는 데서는 마음대로 극지도 못하고 정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딛 우란 사람 없는 데 가서 실컷 긋기도 하고 혹 일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하다가 한 번은 맛오라버니 때가한테 들켜서 톡톡히 꾸중을 듣고 아이들에게 이 오르겠다 저 헛간 구석에 자빠져 자거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 고기나 떡이 생겨도 제게는 먹지 못할 것을 조금 주고 그러고도 일도 하니 하면서 처먹기만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괴속에 인가락지 한 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또 내가 경을 치나 보다 하고 부엌에 앉았노라니 아니나 다를까 맛오라버니댁이 성이 나서 뛰어들어오며 부직갱이로 되는대로 찌르고 때리고 하면서 저더러 그것을 내놓으라 합니다 저도 그때에는 하도 분이 나서 좀 대답을 하였더니 인연 이 도둑놈의 계집년 내가 아니 훔치면 누가 훔쳤겠니 하고 때립니다 제 부친께서 도족으로 잡혀갔다고 걸핏하면 도족놈의 계집년이라 하는데 그 말이 제일 가슴이 쓰립대다 저런 변이 있나 저런 몹쓸년이 어디 있노 하고 노파가 듣다가 혀를 찬다 형식은 말없이 가만히 듣고 앉았다 영채는 후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 그렇게 때리고 맞고 하는 즈음에 이웃에 사는 계집 하나가 와서 제 주막에 있는 길보가 웬 커다란 응가닥지를 꼈읍대다 어디서 났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새 서방이 주더랍네 그러는군요 새 서방님이 요새 자주 다니는가 보더구만 합대다 이래서 저는 누명을 벗었으나 그 다음에 오라버니댁과 그 계집과 대판 싸움이 납대다 이년 서방 있는 년이 남의 어린 사람을 후려다가 끼고 자고 가락지도 네가 가져오라고 했지 이년 하면 제 자식을 잘 가르칠게지 남의 탓을 왜 이 모양으로 다툽대다 어린 것을 가르칠 줄은 모르고 장가만 일찍 들여서 못된 버릇만 배우게 하니 하고 형식이가 탄식한다 그래서 이선생께서는 장가도 아니 들으시는 게구먼 영채는 형식이가 일찍 취처 아니 했단 노파의 말을 듣고 놀라서 형식을 보았다 그러고 그 장가 아니던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 이유가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없는가 하였다 이전 부친께서 농담 삼아 너 형식의 아내 될래 하던 말을 생각하였다 그때 어린 생각에도 형식은 참 좋은 사람이거니 하고 사랑에 와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형식에게 정이 들었었다 이래 7, 8년간의 한강에 뜬 버들림 모양으로 가진 고락을 다 겪으며 천의 지각으로 표류하면서도 일찍 형식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차차 낮살을 먹어갈수록 형식의 얼굴이 더욱 정답게 가슴속에 떠 나오더라 혼자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형식을 생각하고 울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다 몸이 팔려 기생노릇 한지가 이미 6, 7년에 여러 남자의 청구도 많이 받았건만은 아직 한 번도 몸을 호한 적이 없음은 어렸을 적 소와 열려전을 배운 까닭도 되거니와 마음속에 형식을 잊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까닭이었다 부친께서 너는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을 자라나서 생각하니 다만 일시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후일에 그 말씀대로 하시려 한 것이라 하고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부친의 뜻을 아니 어기리라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실 육아하고 생자 생녀 하였으려니 하고는 혼자 절망도 하였으나 서로 그러하더라도 나는 일생을 형식에게 바치고 달리 남자를 보지 아니하리라 굳게 작정하였었다 이번 우연히 형식을 만나게 되니 기쁨은 기쁘거니와 자기는 영원히 혼자 몸으로 지내려니 하였다 그러다가 형식이가 아직 장가하니 들었단 말을 들으니 일변 놀랍기도 하고 일변 기쁘기도 하나 다시 생각하여 보건대 형식은 지금 교육계에 다니는 사람이라 행실과 명망이 생명이니 기생을 아내로 삼는다 하면 사회의 평론이 어떠할까 하고 다시 절망스러운 마음도 생겼다 형식으로 말하면 그동안 동경에 유학하노라고 장가들 틈도 없었거니와 그동안 구원하는 데도 없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부로 핑계를 삼고 아직도 구원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중심의 영체를 생격하였음이라 일찍 박진사가 형식을 대하여 직접으로 말한 적은 없었으나 박진사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양을 보고 또 남이 전하는 말을 들어도 박진사가 자기로 사위 삼으려는 뜻이 있을 줄 대강 짐작하였었다 형식이가 박진사의 집을 떠날 때 영체의 손을 잡고 다시 너를 보지 못하겠다 한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슬픔이 많이 있어서 한 말이리라 그러나 그 후에 영체의 소식을 알 길이 없고 또 영체의 나이 이미 관연이 된지라 응당 네 집 아내가 되어 혹 자녀를 낳았을지는 모르리라 하였다 그러하건만은 은사의 뜻을 저버리고 차마 제 몸만 위하여 달리 장가들 마음이 없고 행여나 영체의 소식을 들을까 하고 지금껏 기다리던 차이라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만나니 아무리 하여도 기생 노릇을 하는 모양 그러면 벌써 여러 사람에게 몸을 더럽혔으려니 만일 그렇다면 자기 안에 못 되는 것이 한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애쓰던 은인의 혈육이 이처럼 윤락하게 됨이 원통하여 아까도 슬피 소리를 내어 온 것이요 또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려 함도 행여나 기생이나 아니 되었으면 하는 희망과 서로 되었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본을 받아 송죽 같은 정절을 지켰으면 하는 희망이 있으미라 이제 형식과 영체는 피차의 저편의 속을 알고 싶어하게 된 것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어찌 되었습니까 그날 종일 밥도 아니 먹고 울다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 집에 있지 못할 줄을 알고 어디로 도망할 마음이 불현듯 납대다 도망을 하자니 13살이나 된 계집아이가 가기를 어디로 갑니까 양변 고모님 댁이 이딴 말을 들었으나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고모님도 이미 돌아가셨다 하니 거기인들 애가와 다르랴 들은 즉 아버님과 또 오라버님께서 평양에 계시다 하니 차라리 거기나 찾아가리라 아무리 오게 계시다 하기로 자식이야 같이 있게 아니하리야 하고 그날 밤에 도망하여 평양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저녁밥을 많이 먹고 식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애숙모님과 같이 잤는데 그 어른은 노인이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돌아넘는 소리만 들리고 앞만 기다리니 잠드는 양이 아니 보입니다 그래 기다리다 못하여 뒷관에 가는 채 하고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애숙모님께서도 의심이 나시는지 옷은 왜 입느냐 하십대다 그래서 뒤보러 가노라 하고 얼른 몸밖에 나섰습니다 여자의 옷으로는 혼자 도망할 수가 없음을 알고 제 조카의 옷을 훔쳐 입으리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도적질을 하게 되었지요 하고 웃으며 마침 저녁에 옷을 다려서 대청에 놓을 줄을 알므로 가만 가만히 대청에 가서 제 옷을 벗어놓고 조카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때는 8월 열 사흘이라 달이 짜듯하게 밝고 밤바람이 솔솔 배옵대다 가만히 대문을 나서니 참 황황합대다 평양이 동인지 서인지도 모르고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하고 부모 생각과 제 몸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났대다 그러나 이 집에는 더 잊지 못할 줄을 확실히 믿음으로 더벅더벅 앞길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대문간에서 자던 개가 저를 보고 우뚜거니 섰더니 꼬리를 치면서 따라 나올대다 한참 한참 나와서 길가 큰 여행을 아는 듯해요 제 옷을 물고 매어 달려서 쿵쿵거리면서 도로 집으로 가자는 신용을 합대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못 들어간다 너나 들어가거라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옵대다 저도 외로운 방길에 동구나 될까 하고 구태에 때려 쫓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저거 보게 개가 도리어 사람보다 낫지 하고 노파가 눈물을 씻는다 영체는 도리어 웃으면서 그러니 어디로 갈지 길을 알아야 아니합니까 지난봄에 나무라로 갔다가 넓은 길을 보고 이 길이 서편으로 가면 예주와 대국으로 가고 동편으로 가면 평양도 가고 서울도 간다는 말을 들었기로 허방지방 그리로만 향하였습니다 촌중 앞으로 지날 적마다 개가 짖는데 더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대다 저를 따라오는 개는 짖지도 아니하고 가만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저를 따라옵대다 그렇게 얼마를 간호라니 촌중에서 닭들이 우는데 저편에 허연 길이 보입대다 옳다구나 하고 정다름으로 큰길에 나섰습니다 나서서 한참이나 사방을 돌아보다가 대체 달 지는 편이 서편이려니 하고 달을 등지고 한정 없이 갔습니다 이튿날 조반도 굶고 낮이 기울어지도록 가다가 시장증도 나고 다리도 아프기로 길가 어느 촌중에 들어갔습니다 집집에 떡 치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새옷을 갈아입고 떼를 지어 밀려 다닙대다 저는 그중에 제일 큰 집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웃고 이야기합대다 길 가던 아인데 시장하여 들어왔노라 하니까 주발에 떡을 한 그릇 담아 내어다 줍대다 시장했던 김이라 서너 개나 단숨에 먹노라니까 사랑에 앉은 어른 중에 수염 많이 나고 얼굴 투둠투둠한 사람이 재개타와서 머리를 쓸며 네 집 아인고 얌전도 하다 하면서 성명을 묻고 사는 데를 묻고 부친의 이름을 묻고 나를 무습대다 저는 숙천사는 김아무라고 되는대로 대답하고 안주 애가에 갔다 오느라고 하였더니 제 얼굴빛과 대답하는 모양이 수상하던지 여러 어른들이 다 말을 그치고 쳐다봅대다 저는 속이 덜렁덜렁하고 낮이 훅훅 달아서 떡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나 절한 뒤에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나온죽 장난꾼 아이들이 모여섰다가 저를 보고 얘 너 어디 있는 아이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성가스럽게 묻습니다 나는 숙천 있는 아이로다 안주 애가에 갔다 온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달아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이 말을 묻는데 뛰기는 왜 뛰어 하고 트집을 잡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 어리고 밤새도록 걸음을 걸어 다리가 아파서 뛰지 못할 줄 알고 우뚝 섰습니다 그제는 아이놈들이 쭉 둘러서고 그중에 제일 큰 놈이 와서 제 목에다 손을 걸고 구린내를 피우면서 별의별 말을 다 묻습니다 대답하면 묻고 대답하면 또 묻고 다른 아이놈들은 웃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쿡쿡 찌르기도 하고 아무리 빌어도 놓아주지를 아니합니다 한참이나 부대끼다가 할일 없이 으아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리로써 큰 기침소리가 나더니 서당 혼장 같은 이가 정작갓을 젖혀 쓰고 기이다란 담뱃대를 춤을 추이면서 오다가 이놈들 왜 그러느냐 하고 호령을 하니까 아이놈들이 사방으로 달아났대다 저는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다름질을 하여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놈들이 욕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대다 그러나 디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길가에 나서니 개가 어디 있다가 따라 나옵대다 어떤 아이들이 돌로 때렸는지 귀 밑에서 피가 조금 났대다 저는 울면서 호 하고 부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시험시험 또 동으로만 향하고 갔습니다 몸은 더할 수 없이 곤하고 해도 저물었습니다 아까 혼난 생각을 하면 진저리가 나서 다시 어느 촌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밥 굶어서 한 대에서 잘 수도 없으며 어쩌면 좋은가 하고 주저하다가 어떤 길까 객점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하고 손을 한 번 비틀고 한숨을 내어 쉰다 한숨을 내어 쉰다 한숨을 내어 쉰다 꺼掃'RE